공연,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윤진으로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오디션은 볼 겁니다. 더블캐스팅된 배우들, 앙상블, 언덕까지 전부 모아 오디션 보고 팀 안에서 찾겠습니다. 지금 있는 배우들로 다시 오디션을 보겠다? 작품 흐름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찾겠다는 얘기에요. 하루 이틀이면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배우 중에 연역 감당할 만큼 인지도 있는 배우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작품 이해도도 없이 표만 팔아줄 배우보다야 인지도 없어도 안정적으로 작품 끌어줄 배우를 찾는 편이 낫죠. 뭐 이 대표님이야 당연히 장사만 되면 그만이시겠지만 장사만 되면 그만이라뇨?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도 감독님 덕에 참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장윤진 경험 충분한 배우입니다. 시간 안에 본인목 소화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좀 더 고민해 보시죠. 그래도 제 의견 못 받으시겠다면 이 작품 제가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협박입니까? 협박은 연출자 바꿔라. 이 대표님이 하셨던 게 협박이죠.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입니다. 뛰어난 배우는 아니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캐스팅은 돼야 연출자로서 이 작품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타협점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결정하시고 알려주세요. 여름에